일부러 본 건 아니고요.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 야, 한태주. 너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야? 압니다.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. 야, 한태주. 넌 지금 내가 애 키우는 유부녀로 보이니? 그 애는 내 하나뿐인 조카거든? 아, 조카. 하여간 못 말려. 타이밍 못 맞추고 엉뚱한 소리 하는 데는 타혜 추종을 부르는구나. 다시 영수증 붙여야겠다. 부장님, 그건 좀. 장난. 내 몸, 내 몸, 내 귀가. 아, 어쩐지 좀 닮았다고 했어요, 그쵸? 거짓말하지 마. 우리 다빈이가 얼마나 예쁜데. 왜요? 부장님이 엄청 미인이세요. 들어온다. 사원이 부장한테 죽을래? 에이, 왜 이러십니까? 이웃 사촌끼리. 뭐야? 이웃 사촌? 맞지 않습니까? 여기는 회사 바뀌고. 네? 홈그라운드 아닙니까? 아, 날씨 좋다. 추워. 부장님, 좀 같이 가요. 저기로 좀 가요.